한 국가의 그런 패권을 결정하는 산업이라고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챗 dpt죠. 네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와 함께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모으는 ETF 찍먹입니다. 한국인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리랑입니다. 한국인의 얼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단어인데요. 한국 ETF 시장의 고갱을 지향하는 아리랑 ETF를 모셨습니다. 하나자선운영 아리랑 ETF 사업본부 총괄이신 김성은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부장님 아리랑 ETF하고 계시는 부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에 아리랑 ETF의 성과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자선운영에서 ETF 관련 총괄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저희 한화자선운영의 ETF 브랜드인 아리랑은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ETF 브랜드 네임을 아리랑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랑을 브랜드 네임으로 네. 한국을 대표하는 ETF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ETF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작년 9월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ETF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노력들의 결과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시하고 투자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신규 ETF 상장에 집중한 결과 2022년 총 14개의 신규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이 14개의 신규 ETF 중에서 13개의 상품이 글로벌 최초 또는 국내 최초 상품입니다. 아리랑이 2022년도에 올린 14개 상품 중에서 13개는 완전히 국내 최초 글로벌 최초. 네. 맞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과 상품을 제공한 결과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과 선택을 받으며 한 달 정도 지났죠. 올해가. 네네. 2월 현재 비교했을 때 전년말 대비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6천억 정도의 저희 순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성장세네요. 네. 또한 ETF 시장에서 저희 자산운용사 순위가 7위에서 5위까지 두 계단 올라서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산운용 업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순위도 올라가고 네. 본부장님 소개 들어보면 아리랑 ETF에 대한 어떤 자구심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국내 최초 유니크 이런 단어 고객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큰 도약을 하긴 했는데 정작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리랑 ETF만의 2023년 투자전략을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뚫고 갈 창과 그리고 올해를 방어해 줄 방패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올해도 주목해 볼 만한 투자전략을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방위비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2022년 국내 방위산업이 국방위산업이 약 20조 규모의 대규모 수출 수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한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감안했을 경우에 국내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해외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봤어도 COVID-19 이전과 비교해 봤어도 아직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함께 우주항공은 단순히 한 산업에 대한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그런 패권을 결정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상업적 개발로 우주항공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올 상반기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주항공 산업은 활간한 민간 참여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방상과 우주항공 부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섹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투자 테마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챗GPT죠. 네 워낙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챗GPT가 공개된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국거래소에도 인공지능 관련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있죠. 개인거래량이 챗GPT 공개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챗GPT 서비스는 공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AI 대중화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성장에 따라서 또한 반도체 산업 또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상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DRA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리랑 ETF에서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게 인공지능과 반도체.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수소 관련된 산업과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와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기조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와 전략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의 경우에는 리파워 EU라는 계획, 이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도 없고 그리고 에너지원의 저장과 수송이 가능한, 수송하기 굉장히 편리한 수소의 특성상 수소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 연결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장비, 그리고 설비 투자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전기차, 반도체 등 혁신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 소재인 히토류에 대한 수요 증가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히토류라 그러면 좀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좀 희귀한 그런 광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히토류가 정확히 사전적인 정의로는 란탄엄계의 17개 원소에 추가적으로 2개 원소를 더한 19개 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없이는 반도체도 만들 수가 없고 전기차의 구동 모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은 히토류를 전략자원화해서 본인들이 히토류에 대한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겠네요. 정말. 따라서 히토류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까지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연금과 자산 배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께서 백세시대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투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투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은퇴 기간이 오래 남은 우리 MZ세대의 경우에는 연금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 투자는 장기간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TF 중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연금 투자 종목 중 하나는 단일 종목 혼합형 ETF 주식은 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채권이 9종목 포함이 된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는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70%까지 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 상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는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은퇴 기간이 좀 오래 남으신 투자자일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70%는 다양한 그런 주식 형상품에 투자하시고 30%는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하셔야 되면 퇴직연금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리랑 ETF의 창과 방패 말씀 들어보면 당장 ETF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데 정작 투자하려다 보니까 경제 환경이나 금리 조건들이 불확실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긴 하는데 혹시 올해 투자 애군을 막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지 좀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이것만은 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지침서 이런 것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임팩트 있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 환경 역시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패드에서의 발언에 따라서 주위 시장의 등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변동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투자에서 멀어지지 말고 투자 환경에 가까이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에서 멀어지지 말라. 이런 환경일수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게 되면 어느 순간 시장이 다시 회복해서 성장을 할 때 투자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투자 트렌드의 변화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원하시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라. 저 오늘부터 다시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자산운영 아리랑 이태포 사업본부 총괄하고 계시는 김성은 본부장님을 모시고 2023년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ETF를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ETF 운영사 관계자분들과 인터뷰하는 ETF 맛집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내 최고의 ETF 운영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2023년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F의 요구조물을 찍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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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